안녕하세요 정가치입니다. 오늘은 돈까스를 먹을거에요. 와 맛있겠죠? 먹고싶어요? 지금 엄마가 이렇게 해주고있거든요 맛있겠죠? 보여요 돈까스? 하하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소리 이게 돈까스지 참치까지 있어요 와주세요 참치까지 소리에요 참치 까는 소리 시작 와 참치 까는 소리도 좋았어 와 참치 참치 와 참치 참치 참치도 맛있겠네 참치 오늘 참치랑 밥을 먹는 소리를 내겠습니다. 참치 맛있다 먹고싶어요? 싫어요? 맛있을거 같아요 맛있을거 같아요? 맛있을거 같아요? 예 그럼 제가 원래 김 미역기 먹을 때 선화로 하거든요 계란말씨를 먹어볼게요 잡지도 돈까스 이 가시 한번 asmr 해보세요 오! 이거 진짜 바삭하겠다 맛있네요 참치 맛있어요 토카스 냠냠 입먹는 소리입니다 맛있어 음 짱이에요 계속 먹고싶네 네 음 음 음 음 맛있어 와 맛있네요 역시 맛있어요 맛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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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조각 김치 괜찮아요 이거 다 먹어도 배불러 가죠 와 돈가스 마지막 돈가스입니다 먹고싶 아 릴리아먼 잘먹겠습니다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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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따라하는 소리 너무 맛있다 물맛이 있어 소리 내지 말고 마시는 거 ASMX 맛있어 참 질렸네요 껴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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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오늘은 제가 밥 먹는 걸 찍어봤는데요 어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꾹꾹 쑤